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눈 뽀송뽀송 밟으면서 필드까지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거리로는 50미터는 안되죠. 한 50미터 정도 된대요. 뽀송뽀송 걸었는데 눈이 조금씩 날리는데 그 조건들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필드까지 걸어왔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거의 밤샘을 했어요. 저는 부끄러운 짓은 잘 못해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짓을 좀 약간 건달 기질이 있어요. 건달은 무인들이거든요. 무인들은 자기가 한 행동과 말을 지행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무인이라고 해요.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걸어오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는 곳까지 걸어온다는 건 저 같은 직업이 도인인 분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가치예요.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인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사는 생략합니다. 밤샘 공부를 했습니다. 87회라고 했죠. 제가 한 번도 깨끗하게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해서 그래요. 제목을 다르게 적거든요. 어제는 공개강좌, 오늘은 용맹정진 이렇게. 노교의 일상입니다. 하루. 사실 이 노교는 노천교육원 줄임말이에요. 노천교육원. 근데 이거 우리 밴드 이름도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있잖아요. 급중 다단계, 팬팔 다단계 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십시오. 외국계 이름 쓰면서 안녕하세요. 노천교육원에서 수련하는 사람끼리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거 많이 올라와요.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 노천교육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게 밴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노천TV라고 있습니다. 이게 노교의 일상, 노교의 전부예요. 노천TV는 노천교육을 다르게 표현하는 글이에요. 여기는 보면 아주 오래전에 촬영해 놓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안 했어요. 코드 따라 삼천리, 자기 코드 찾아가는 여정 같은 거. 대담 프로. 그다음에 차담톡톡. 아주 오래전에 적어놨어요. 찍어놓은 거예요. 크게 인기는 없어요. 노천교육원이. 그래서 밴드 이름도 되고, 릴스 이름도 되고, 쇼츠 이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릴스는 제가 아직까지 동영상을 올리는 법을 몰라요. 독학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건 혜주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촬영하는 혜주가. 그런데 쇼츠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서라가 해주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옛날에 배우하던 송아라고 제 제자인데 그 친구가 지금 인스타그램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들 살림살이는 이 정도예요. 빠진 거 없죠. 이 정도 바운드리예요. 대충. 아주 소박하고 되게 간결해요. 아주 작은. 그렇지만 깨끗하고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다시 노천교육원 밴드 이름. 여러분들이 밴드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입. 애지간하면 해줍니다. 금융피라미드 이런 분들 집요할 정도로 여기 회원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기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이름으로 끝없이 바꾸어서 들어오면 가입을 시켜주면 1초만에 외국계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을 놔두고 나는데 또 외국 이름으로 바꾸고 그게 많은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런 전부 다 노천TV 속에 기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교의 일상을 한번 딱 살펴볼게요.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저는 돈 벌려고 이 질하지 않아요. 약간 특이한 돈인데 수직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이 땅의 모든 돈은 계급으로 가스트 대도처럼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최고위의 접점에 대가리 한다고 자기들이 CEO 내지는 전부 교주급처럼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를 타파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고 싶은 CEO 중에 한 명이에요. 도인이 CEO거든 종합예술학교의 대가리니 그래서 저는 이 수직관계가 굉장히 싫어요. 계급을 나누고 도를 계급으로 나누어 놨어요. 상품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평으로 화평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면 화평한 세상을 만들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굉장히 오래 고민했어요. 이 고민하고 사색한다는 건 이 사색과 사고와 사유는 다릅니다. 이 사색하는 건 힘을 말해요. 사고가 미는 힘 그래서 사유가 미는 힘 그게 사색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거는 제가 잘해요. 선빵에 화두를 잡고 조사선을 공부하던 승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색하고 고민하는 건 제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미는 힘이 좀 강해요. 그래서 화평한 세상에 공정하고 정직한 화두가 뭘까 바로 법입니다. 법 이 법의 공유는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사입니다. 그리고 법의 뿌리적 자산이 이 공유감 사회적인 유대 연대 공유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화평한 세상은 절대로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노교의 일상에 이 법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100배 6시에서 아침 30분까지 100배 절을 시킵니다. 절대 종교적인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승려라고 해서 송철스님처럼 굴신운동 시키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시키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몸풀기거든. 모든 법은 몸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몸그릇이 게으르고 안일한데 노출되면 그 세포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습의 작용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는 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향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힘 그거를 생활역 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포가 향하는 힘은 생활력하고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력이 생활의 힘이 못 먹고 못 살면 세포가 게으른 거예요. 즉 습이 찔려버린 습이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세포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폐에 일어나고 세포가 쌓이고 쌓인 그릇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데 30분 동안 몸풀기 딱 100배만 절수련을 시킵니다. 왜요? 저 절이라는 말은 이렇게 저 어 얼 이라는 말이에요. 얼 얼 자기의 얼한테 자기가 고맙다라고 은혜롭고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 수련은 되게 아름다운 수련이에요. 주는 아니에요. 우리 공부는 따로 있습니다. 몸풀기 몸그릇이 필요해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몸그릇 왜요? 몸그릇은 이 몸이라는 것은 오장하고 육부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코끝에서 박하향이 난다 했잖아요. 아무도 여래가 없습니다. 박하향이 나기 전에 가슴에서 맨솔레닮 로션을 바른 것보다 더 강한 쓸림이 있어요. 따끔따끔한 거 말고 화한 장렬감 같은 거 그래서 코끝에서 박하향이 나면 반드시 오장은 씁니다. 척추는 틀려있죠. 척추 측만층 처럼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왜 절을 시키는지 이거는 인위적인 건 한데 인위적인 굉장히 효과 면에서 굉장히 플러스 알파로 극대화 되는 거예요. 척추를 바로 세우고 오장을 바로 세우는 건 절수련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일간 여기서 하다보면 100 곱하기 100을 하면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만배를 한 만배 만배 절수련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30분간 시킵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7시에 차담을 합니다. 아침에 노교는 차담을 통해서 인성 교육 및 개념 정리를 짱짱하게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담은 두 파트로 나누거든요. 두 타임으로 그래서 7시에서 8시까지 를 기준으로 해요. 말이 길어질 때는 9시까지 하고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임이 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해주고 CR 이라고 하거든요. 알매 영역을 증폭시키고 키워주는 데는 차단 프로그램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알매 영역을 최대치로 증폭시켜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의 가치의 체계를 최대한 진화시킬 거고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노교의 일상을 적어볼게요. 그래서 차담이 딱 아침에 끝나면 8시 밤부터 11시 여기 점심시간 이거든 11시 까지 공부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 교육 공부 수련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상을 끊는 방법은 다양해요. 마음의 의식으로 무화까지 들어가서 자기 진화를 만나는 방법이 있고 마음이라는 카테고리로 그 다음에 눈동자의 검은 눈동자 동공의 혀를 풀어서 상을 끊는 게 있고 또 이게 이렇게 글에는 여러분들의 필발자 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기신 같다 그거 어떻게 맞추노 이런 말 들어봤죠. 글에는 영적인 기운이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줄에서 영빨이 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에는 신의 조화로움과 성스러움이 깃들어요. 그래서 그게 신빨이 선다고 그래요. 이 두 개를 다 하는데 저기 저기 아니 그 옆에 호랑이 하나만 줘보세요. 사자나 포기면 안 되는데 깨져버려요. 이런 그림을 말해요. 저 친구가 그린 거거든 금방 깨진다. 물론 유명한 화가들이 제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힌트라든지 모델을 제시는 많이 해줘요. 이건 지금 촬영 중에 있는 저 혜주가 그린 그림이에요. 맞죠? 혜주꺼. 이렇게 사자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주와 천관과 지간 중에 기문 둔갑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해요. 사주나 명래학을 배우신 분들은 자기 사주에 불기운이 많으면 사자기운이 딱 적합해요. 돈을 붙여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공부를 저희들은 가르칩니다. 일반 낙서 부적 이런 여러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나 여러분 이게 부적으로 보입니까? 난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돈인 것 같아요. 좀 약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릴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막 큰소리 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그릴 때 닮아도 그리듯이 진짜 20초도 안 걸립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세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저는 안 그래요. 눈 봐요. 여러분 업을 낸 실행처럼 앙 잡아 못 보거든요. 이것도 내가 그림 보는데 저 친구가 그린 것 같아요. 밑 에는 이게 노천노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이자 문자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문명 이게 여러분들 눈에 부적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정산상제님이 영부도를 그리셨거든. 천하를 경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픈 분들을 구율해 주기 위해서 저도 영부도 라는 명호 대신 명사적 어휘로 저희들은 천부도 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청부경을 말문에 갖다 붙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분 쉬었다 할게요.